인천시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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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 수요일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낭 해상 매립지 논란과 관련해 인천시가 어떠한 조성계획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인천시민들의 용역 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국립인천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에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립인천 해양박물관의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로 영종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자체 정수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특성상 누수나 바닷물 유입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의원 중 38%가 생업과 학교 운영위원장, 정당지기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하위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악 도서관 조성을 추진 중인 구리시가 사업기와 전문인력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사업기가 듣는 데다 음악 전문 사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택시의 의무 운행 범위 확대 방침에 대해 주먹구구식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매뉴얼과 어긋나는 데다 향후 지자체, 택시업체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다분합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